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조장소와 원격조장소가 상호작용할 때 내부적으로 Git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좀 살펴보는 수업이고요 이 원리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긴 합니다 우리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Git은 사용자가 내부의 Git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설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은 수업입니다 자 저는 일단 지역조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원격조장소를 또 GitHub에다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하고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푸쉬를 하고 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itInit 그리고 리포 네 리파지토리의 줄임말이죠 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리포 라는 저장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밋을 하는데 일단은 어 f1.txt 파일 만들고 a라는 대학을 넣고 wq 저장했고 나온 다음에 git add f1.txt 해서 스테이지로 올리고 git commit-m1 해서 commit을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원격 저장소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기 하고 리포 라고 해서 저장소의 이름을 정했고요 public create repository 라고 해서 저장소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따냈죠 자 그럼 제가 이 주소를 이제 저의 지역 저장소에 저의 원격 저장소에 주소를 붙여야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git remote 입니다 지역 저장소와 관련된 기능이 모여있죠 그 뒤에다가 add 라고 하면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겠다라는 뜻이고 origin은 그 연결하고자 하는 원격 저장소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이 주소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config 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저것만 수정이 됐는데요 파일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리모트가 오리진 즉 오리진이라는 리모트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.git의 config라는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진의 주소는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패치는 정보를 가져올 때 원격 저장소의 어디에서 우리의 지역 저장소 어디로 가져올 것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의 지역 저장소에서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push 를 해볼 건데요 자 git push 엔터를 치면 git에서 the current branch master has no upstream branch라고 나오죠 즉 현재 branch인 master는 저는 master branch죠 예 upstream upstream은 상류라는 뜻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이 git에서 upstrea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원격 저장소의 branch에 연결되지 않았다 예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git push에서 현재 branch의 upstream을 set한다 그리고 그 upstream 즉 원격 저장소는 origin master이다 origin에 해당되는 저장소의 master branch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copy합시다 붙여넣기 엔터를 치면 내부적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master branch를 원격 저장소의 master branch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업로드하는 작업이 두 번째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봅시다 자 우선 config 파일이 수정이 되었고 config 파일에는 아까 없었던 정보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master branch에 대한 정보가 지정이 되었고 master branch는 origin에 연결된다 origin은 이것이고 이것의 주소는 이것이죠 그리고 원격 저장소의 이 정보는 master branch와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master branch가 서로 연결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볼게요 아 하나 더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아까는 없었던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refs 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remote 밑에 origin 밑에 master 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origin 이라고 하는 저장소의 master를 우리의 어 지역 저장소 master branch와 연결을 시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푸쉬를 하면 저런 정보가 추가가 되고 거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우리가 방금 origin으로 푸쉬한 커밋이 누구인가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파일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요? 얘는 remote가 있고 얘는 remote가 없죠 얘는 뭐냐 우리의 지역 저장소 에 브랜치인 master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지역 저장소의 master는 보시는 것처럼 이 커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푸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원격 저장소의 master도 지역 저장소의 master와 똑같은 커밋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정보가 아니죠 예 제가 저의 저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원격 저장소로 푸쉬했던 기록이 메모처럼 적혀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상태를 봅시다 git log decorate 라고 하면 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래프 라고 하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죠 엔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의 지역 저장소의 master 와 그리고 그 master 와 연결되어 있는 origin의 master가 같은 커밋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큐버튼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커밋을 두개 만들어 볼게요 f1.txt에 b라는 내용을 추가했고 어 콜론 wq 저장 git commit 마이너스 am2 f1 점 텍스트 c 그리고 git commit 마이너스 am3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그 명령을 다시 실행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즉 저의 지역 저장소 master는 두 번의 커밋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에 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push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origin 마스터 브랜치는 여전히 이 커밋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it 로그를 했을 때 git이 우리에게 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누구 덕일까요? 바로 그리고 우리의 .git 디렉토리 안에 있는 refs heads master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은 이것이고 그리고 리모츠의 origin master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은 이것이기 때문에 git은 내부적으로 저 refs 밑에 있는 파일들을 통해서 어 origin과 우리의 지역 저장소 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q 해서 빠져나오고 git push 하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set stream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송이 되고 전송이 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는 음 달라진 게 단 두 개의 파일입니다 그 중에 우린 이것만 봅시다 refs의 remote의 origin master 저것만 바뀌는 거예요 대부적으로는 그리고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origin의 마스터도 로컬의 마스터와 똑같은 커밋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와 origin의 마스터 브랜치가 같은 커밋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원격 저장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.git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내부적으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어때요? 굉장히 사소한 변화들만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